매미가 들어간 김치 보셨나요? 식용 곤충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매미는 나무에 있는 시끄러운 랍스터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매미를 이용한 음식과 이를 개발하는 요리사들을 소개했습니다. 그 중 매미 김치는 곤충 요리를 개발해온 뉴욕의 셰프 조셉 윤희이 만든 음식인데요. 한국계 미국인인 그는 매미를 통째로 양념과 버무려 발효액이 천천히 매미의 단단한 껍질 속으로 스며들게 하는 방식으로 김치를 만든다고 합니다. 한편 미국에서 221년 만에 최대 규모의 매미떼가 나타날 것으로 예고되면서 매미를 이용한 각종 요리가 주목받고 있는데요. 조셉 윤희는 이번 매미떼 출몰 예고에 매미는 랍스터나 새우 같은 것이라며 나는 매미를 그저 또 하나의 식재료로 생각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말했습니다. 조셉 윤희는 이번 매미는 랍스터나 새우 또 하나의 식재료로 생각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말했습니다.